어린이날 안녕 여러분들 부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 어린이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자 우선은 바다에서 직접 채집한 생물들이고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물까지 와우 짜잔 자 바로 여기 있는 생물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는 거 있죠 바로 여기 소라개 바다소라개 그리고 여기 작은 거는 소라 큰 것도 소라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게가 굉장히 크죠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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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응축시켜서 발사를 합니다 물고기들을 기절을 시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광어 형태로 쓰는데요 물이 발사가 되니깐 우와! 소리 들렸어요? 이건 제가 낸 소리가 아니라 새우가 낸 소리거든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 친구를 제가 한번 잘 길러보려고 하구요 다른 친구들은 해수사육장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바다 미꾸라지예요 바다 미꾸라지 베돌아치라는 친구들인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등의 무늬가 조금 다양하고 좀 이쁜 것 같아요 나름 우리 그냥 민물 미꾸라지랑은 확실하게 다르죠? 우선은 사육 방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사육장에 있는 온도랑 물맛댐을 하루동안 물맛댐이랑 풀문맛댐을 하루동안 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야.. 잠깐 소라를 오! 야! 딱정새우! 저기 집게 보이시죠? 조심해야됩니다 순간적인 온도가 1500도라고 합니다 크기는 2에서 20.5cm인데 이게 다 큰 거예요 소라도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천천히 놔야지 자 근데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지금 굉장히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빨리 빼줘야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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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발색이 이뻐서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채집하시는 분들도 키우더라고요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키우기 2탄으로 제가 나중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우선 딱정새우를 제가 인터넷이나 구글링 동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절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집게 또는 그냥 작은 통으로 잡아야 돼요 이야.. 이런 친구를 선물을 받다니 채집하기도 힘들텐데 오 근데 꼬리 발색이 이쁘네요 사이즈가 작긴 한데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매력 포인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집게가 두꺼워가지고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소라게는 몸에 이끼가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엄청 커요 이 친구는 제가 자연에서 보던 그 소라게랑 다르게도 엄청 큰 지구를 잡아다 주었어요 자.. 우선 딱정새우는 따로 키워야겠고 이 친구들은 미모랑 함께 합사를 해야겠습니다 와.. 이제 빨리 밥 줘야 되는데 새우들이 보통 오징어 오징어 회 같은 걸 좋아하니까 오징어나 뭐 좀 빨리 사야겠다 빨리 세팅 해가지고 이 친구들 습성이 이 친구들 습성이 돌 틈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모래에 숨어서 사냥을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빠르게 세팅 해야겠어요 어쨌든 2탄으로 꾸며서 키우는 것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 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